오늘의 아침은 그릭 생크림 요거트입니다. 불같이 화를 내길래 그 사람 화 풀어줄 겸 왔다가 아깐 서비스라며 누가 그랬냐고 니가 왜 바를래? 어? 던들면 뒤져 여기에 써있잖아요 못 봤는데 그러하느면 처음으로 한마디를 해 이제 다 먹으러 잘 먹으러 가는데 이제 너무 반짝이야 한테 다 먹으러 가기 이제 그냥 두개가 되었고 이 돈이 부족해서 다 먹으러 가고 다 먹으러 가고 이제 다 먹으러 가고 또 먹으러 가고 더 먹으러 가고 팥살 다 식구 다가갔네 어우, 누매, 어우, 누매 2개 2개 소금 오린라 고추냉이름 꼬마요릇 대파 식용유 불닭 소스로, 재료들을 마저 주는 줄 해봅시다. 그리고 아까 라이브 했는데, 라이브에서 청양고추넣으면 맛있을 것 같다 해서 넣어버렸다. 이거 진짜 맵거든요. 진짜 매운 고추예요. 와 볼 수 없다. 레이브가 볼 수 없다. 내가 볼 수 없는 육수. 배틀 필요가 없었어. 내가 다 먹을 거라서. 배틀 필요가 없으면, 고추냉이를 만들어줘야 할 수가 없었는데, 마늘을 만들어줘야 할 수 없는 발을 만들어줘야 할 수 없다. 배틀 q. 투데이 물을 넣고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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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한 계란을 놓는다 계란한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한 계란한 계란을 넣어주세요 문어를 투하 문어가 너무 커 타코야키 문어가 아니야 새쳐있는 문어여가지고 문어를 이렇게 넣어요 대충 이렇게 넣습니다 타코를 아주 제 맘대로 넣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반죽을 대충 뿌려줍니다 뿌려준 다음에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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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개그 프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명을 뿌리고 그 다음에 파를 뿌립니다 마음껏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먹을 거니까 아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생가스는 뭐냐면요 튀김가루 있죠 튀김가루에도 나오는 그 뭐 뿌시래기들 잔해들 그거예요 이렇게 다시 뿌려줘요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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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고야키는 이렇게 등분을 나눠줘야 돼요 잘 돌릴 수 있게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두 번째라 그냥 뱉어보는 말이야 그냥 뱉어보는 말이야 정말 진짤 좋은데 겉이 이렇게 여기서 익으면 돼, 익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됐어, 이렇게 됐어. 예스, 예스, 예스! 다 많이 해. 뭐야? 아, 이거 먹으려고 왔어. 나 또 이용당하고 있어. 인간상 같대. 잠깐만. 저기 뜨거운데, 이거. 같이 호붓이 많이 뿌려달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다정인 재료 10만원어치 사면 7만원어치는 자기가 다 먹어. 짠하자. 어때요, 글러스. 시원해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뜨거워. 태정이 뜨거워서 한마디도 못해. 지금 맥주를 빨리 넣어줘. 울지마, 바보야. 울지마, 바보! 아, 맛있다. 여기 오모테선도 안해요. 지금 12시인데? 오모테선도 안해요, 여기. 진짜 맛있어, 근데. 미쳤나 봐. 나 줘. 처음 만든 것보다 맛있는 느낌인데. 아, 돼? 응. 아멘이 지절로 쎄. 아빠가 좀 신경 안해져요. 다행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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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식으로 만들었어요. 오늘 일 끝나자마자 집에 와가지고 야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. 먹으려고. 아주 열심히. 짠. 맛있어. 맛있어. 여쭈어 왜 여쭈어? 그렇지 코에 났어 형한테도 알려야죠 누구의 코에 났어? 누구야? 저 코에 누구 누구야? 아니 없어졌어 이게 다 없어졌다고 윌리엄도 어리둥절 하죠 어디 있었어 아 봐봐 우리 아빠가 저클라도 없지? 자 이리와봐 아빠가 얘기해줄게 넌 내려와 아따 저클라도 먹으면 안되는거야 헉 이게 왠지 청천벽약 같은 소리에요 먹어서 치 않으면 괜찮아? 아빠 쳐고 이리하면 아빠 쳐와 저거 쳐와 아 억 찾았어? 찾았어? 어? 청초생 마인드 소카 이게 초코롱 뭐야 어? 무슨 금단 증상도 아니고 야 초코탈 아 아 아 이거 무슨 약식이 아니고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으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 너무 맛있어 신났어 이거 라면 초코야 이거 라면 초코야 이거 라면 초코야 제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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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이상해도 하나 입에 넣고 다르네요 야 들어와 아빠 먹어 나와봐 빨리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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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윌리 형은 요리조리 잘 피해다니면서 실속 있는 걸 다 챙겨요 아이고 초콜릿 아니면 여기서 초콜릿 먹고 밖에 안 나갈래? 아니지 아빠가 회유하는 작전을 나는 나가서 초콜릿 먹을래 거기 있었구나 나가해 예 주세요 에 해주세 무대 배고프 부산 레이저 사진 아르바이트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